이동균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촉 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창석 씨, 코로나 관계로 일주일간 자가격리하셨는데 건강 괜찮습니까? 네, 저는 다행히 백신을 잘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증상도 딱히 없었고요. 확진이 되면 다 대장금이 된다, 미각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없이 배달 음식 시켜 먹었을 때도 맛은 다 느꼈고 특별히 아픈 거나 열이나 나은 건 없었고 주변에 다른 분들 확진된 분들 보니까 고열이라든지 인후통 좀 있었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저도 일주일 격리를 했습니다만 3차 접종 덕분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저는 감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직 혹시 부스터샷 맞지 않으신 분들은 3차 접종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역시나 대선 이슈가 되겠습니다. 대선 이슈 중에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단일화 결렬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단일화 일지 공개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허위 조서를 만든 것 같은 것을 보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두고 고려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는 나와서 안철수 후보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 안철수 후보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화의 책임 소재가 서로 상대에게 있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찬수 표론가는 윤석열 후보가 왜 갑자기 긴급 기자회의를 열어서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알렸을까요? 일단은 보수라든지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어떻게든 정권교체를 하길 바랄 텐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가깝게 만들려면 두 사람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누가 과연 이 정권교체라는 큰 염원을 깨트렸는가에 대한 책임 공방이 선거 중에도 선거 끝나고 나서는 더 크게 불거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하죠. 일단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모든 단일화 결렬의 모든 책임은 안철수 쪽에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테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결렬되고 하루 전날 결렬됐죠. 그러고 나서 진보층 또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상당히 결집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선 전날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이미 결렬을 선언했고 물 밑에서 이런 접촉이 있는 건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유세까지 취소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가 결렬됐고 그 책임은 안철수에 있다는 요양수로 얘기한 거. 저는 이거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도 사실은 그 이후에 지지층 결집이 됐습니까? 이미 지지층은 결집할 만큼 다 했어요. 9일 선거가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책임 공방을 벌여서 안철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안철수 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날 벌써 반박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바로 반박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오늘 권영세 본부장이 아직 희망을 있다고 얘기했는데 단일화 희망을 남겨두려면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물 밑에서 접촉을 하고 오히려 기자회견을 열려면 단일화가 어쨌든 안 됐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책임은 안철수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단일화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다양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누가 앞서 나간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오차범위에 있습니다. 산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 상황인데 그렇다면 단일화를 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은 안 하느니 못하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어떤 전략가가 이런 충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략상 믿습니다. 또 이따가 다시 또 자연스럽게 질문 오겠습니다만 단일화 결렬됐다는 기자회견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 기자 질문에서 협상 파트너가 누구냐고 관리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났었죠. 보통 그런 거 오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우중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비밀로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리인의 이름이 공개됐을 경우에 그 대리인에게도 또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잘랐으면 기자들이 더 못 모를 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냥 장재원이랑 얘기해버렸어요.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고. 헤드라인 하나가 바로 나왔죠. 민주당 그걸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기자회견은 윤석열한테 브라스 알파는 되지 않겠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결렬 이후에 하루간 벌어졌었던 그것을 조금 기간을 좀 길게 본 것이 좀 미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로를 헐뜯지 않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공보단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파일 제목이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파일의 속성이, 문서의 속성이라고 오른쪽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 그 제목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깐다가 공격한다라는 뜻보다 공개한다.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공개한다라고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목 자체를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공보단에서 이걸 거르지 못했다는 것도 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명이에요. 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거 사실은 이번에 만든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거 덮어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국민들 믿으라고 해명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명하면 안 돼요. 요즘 하드 용량이 얼마나 많은데 몇 년 전에 파일을 계속해서 덮어쓰고 쓴다는 건 제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돼서 결국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날 일어났었던 일들이 영주 유세를 취소하고 왔기 때문에 영주 주민들이 좀 분통을 터뜨렸다는 기사가 하나가 있었고요. 경북 영주 주민들로서는 우리는 잡은 물고기니까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또 이걸 이용하는 거죠. 예정에 없는 경북 영주 유세를 오늘 밤에 잡았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모로 할 때는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장재원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헤드라인이 당일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던 장재원 사실상 윤핵관이었다. 윤핵관은 살아있었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입니다. 강동의 지원 유세에서 권성동 의원이 나는 윤핵관이라는 게 윤핵관으로 불리는 게 자랑스럽다. 근데 나는 이제 윤멀관이다. 윤에서 멀어진 사람이고 새로운 윤핵관은 이철규 의원이라고 했는데 이철규 의원은 동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쨌든 윤핵관 논란이 다시 떠올랐는데 이제는 회피하지도 않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강원 유세 가서 이 사람이 윤석열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윤석열이 상선되면 강원도도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다만 지금 윤핵관이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니까 괜히 이야기하는 게 도움될지는 모르겠고 또 장제원 의원 이야기는 윤핵관 논란이 불거지면서 나는 직책도 없다. 선대위 나가지도 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전권 대리를 맡아서 협상에 나섰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당연한 거다 오히려 이런 거는. 그리고 그 전부터 협상을 한다든가 또 이태규 원초가 가깝게 또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윤핵관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왜 국민의당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대해서 합니까? 그렇죠. 뭔가 어쨌든 흔히 말해서 후보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드릴 말씀입니다만 여의도 바닥에는 오랫동안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가동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끊임없이 우리하고 인터뷰할 때도 양쪽 진영에서 물밑조촉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여의도 바닥에서는 장제원 이태규가 계속 만나고 있던 얘기가 예전부터 돌았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인들은 장제원 의원이 나는 출근도 하지 않는다. 직책 없다라고 하는 말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민주당은 이걸로 공약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오픈하는 거는 옳지 않았다는 것이고 전권 대리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한테 아마 정권 대리를 맡겼을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모든 걸 맡아서 협상에 임해라. 그러나 이태규 의원은 정권을 맡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로요?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협상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다내라 협상. 그 정권 맡아서 행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선택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예스나 논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협상이 길어지는 것이고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사실 오늘이 흔히 말하는 데드라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인쇄일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단일 후보가 선출되면 탈락한 후보는 사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일단 오늘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 모두 차후에 사퇴한다 하더라도 사퇴 인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투표용지가 인쇄가 될 텐데 앞으로 흔히 말하는 또 한 번의 데드라인은 사전투표일 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 수가 있을지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태규 의원이 전권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철수 후보 본인이 선택하거나 또는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씨 의견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번 주에 거의 다 결정이 납니다. 또 단일화 불가합니다. 이제는? 네. 시간적으로 불가한 건가요? 감정상 안 되는 걸까요? 둘 다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 측을 계속 조롱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어쨌든 책임은 안철수 후보한테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벌였기 때문에 게다가 안철수 후보가 어제 오늘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강한 어투로 비판했습니다.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어투로 비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지금 결렬이 됐는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후보를 사퇴한다. 합치기로 했다고 하면 명분이 섭니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진짜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두 사람이 단일화 이렇게 사전투표일 전에 단일화 극적으로 결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권력 나눠먹기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은 6대 4, 7대 3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보다는 윤석열 쪽으로.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명분도 없고 또 심리적으로도 단일화해서 얻을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가 결렬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게 안철수 후보가 완주한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보수 후보가 찢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또 쉽진 않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 자체가 원래 정치 혐오를 하고 양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세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양당 후보의 누구에게 유불리가 있을까요? 이재명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많이 차이가 난 것들이 몇 개 나왔잖아요. 그건 단일화 이슈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구도상은 일려다야 구도가 되면 여권 후보한테 당연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다만 지금이야 안철수 후보가 6에서 한 1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그런데 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면 양쪽 거대 정당 후보로 결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투표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오창석 평화가 말처럼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저지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소득이다. 효과다. 아마 단일화 하면 어쩌지 하고 그 선대위나 이재명 후보 잠 못 자는 날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대통령 후보와 같은 방향이라면서 함께하자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개혁안이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혁신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혀 새로운 거라고 볼 수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이 이렇게 당론으로 채택하고 후보가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큰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개혁안의 외연 확장성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까? 네. 하려면 벌써 했었어야지. 지금 선거 열흘 앞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철수를 지지하든 심상정을 지지하든 김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오겠습니까?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나와서... 결혁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김동연 후보는 어떻게 완주를 하나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1대1 토론도 하고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는데 김동연 후보는 사실 지지율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완주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전에라도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김동연 후보는 함께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쇄 다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김동연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나온 후보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또는 비대위원장이라고 명칭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캠프가 출범할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반전이 됐죠.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에 공동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메시지라고 평가가 되는데 진정성이 있으면 도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오히려 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을 내세웠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늦었어요.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손잡아서 어떤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려고 했다면 지난번 이재명, 김종인 회동했을 때 그때 이런 워딩이 나왔었어야 됩니다. 그게 2월 6일에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좀 출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쓸데없는 얘기했다.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잡담했다 뭐 이런 얘기. 탁 잘랐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데 이번에는 진정성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게다가 김 전 위원장은 이력이 있잖아요.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 진보정당에서 다시 보수정당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시 이게 온다고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판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같은 대선 기간 동안 진영을 옮겨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가능성은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으로서는 뭐라도 하고 싶죠. 짚브라기라도 잡고 싶고. 이거는 뭐 민주당 의총 여러 가지고 정치개관 당론을 결정하고 다 그런 겁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김동연 손도 잡고 싶고 안철수 손도 잡고 싶고 당선만 될 수 있으면 지금 진짜 뭐라도 다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김종인한테도 손도 내밀고 하는 거죠. 뭐 후보로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요즘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많이 유행했다고 하던데 재미있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상 40대 기술원 했을 때 김대중 후보가 이철승 후보한테 명함에 각서 써준 거 아니에요. 이기고 싶어가지고. 투표 5분 전에 각서 써준 거 아닙니까? 결국 약속은 다 안 지켜졌지만 그런 겁니다. 투표 직전에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뭐 마지막까지 후보 입장에서는 간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선관에서 주최한 두 번째 TV토론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외교안보 관련된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데 먼저 윤석열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한미일 동맹을 언급하면서 유사시에 일본에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발언이 좀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바로 발끈했죠.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발끈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한일전 프레임, 친일프레임, 또 토차괴구 프레임 이거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바로 아마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고발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 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상회담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양수 겸장을 동시에 쓰는 것 같습니다. 공격은 하되 우리는 할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노력을 하겠다. 이 메시지가. 그리고 반대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었던 것.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초보 정치인이란 발언을 해서 이 발언을 문제 삼았고 이재명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서 제 표현력이 부족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일을 자꾸 꺼내면 오히려 나빠요. 불리해요.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후보 유세 현장에 우크라이나 깃발도 등장했던데 그거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모든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혹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면 휘기 안정을 택해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지?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자꾸 들어오게 되면.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호전적인 말을 많이 듣겠습니다. 자꾸 전쟁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의 말들,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정부 여당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예 이걸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글쎄요. 국민의힘의 전략가들도 많을 텐데 왜 이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전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윤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성인지 예산 30조 원 이 중에 일부만 해도 핵이어 막을 수 있다는데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호전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민주당에서 꼬투리 잡고 싶어 하겠지만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별 문제 없을 거예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거의 마음속에 대부분 굳혔기 때문에 큰 헛발질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마음 굳힌 그대로 아마 투표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동휘 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촉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